여러분,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, 블랙이비스입니다! 블랙에게서는 바늘러스코시는 수직 원형 비행인 룸폴 기동을 선고이며, 여러분께 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협박수 부탁드립니다! 무조건 도약에서 동한 블랙이비스가, 이낙은 별을 승장하는 스타 대형을 형성하여, 여공수에 대한 공분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겠습니다! 블랙이비스의 스타 대형입니다! 승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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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! 와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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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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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